사장님은 소주한 병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설마 또 도지사한 겁니까? 다나카 그것이 아니여 다나카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일이 있었어 이것이 바로 사나이들의 로망이 한 그댄 따문게 욕과 같이 팔 두 친구의 병취를 시리즈 7구의 드라마 하는 그런 충전 명장인 것이여 내가 완전 이거 풀리하고 다시 사나이의 세계를 배웠다니까 새로운 라이브 커뮤니터 RPG 배틀로 지나간 것 뿐만 아니라 시리즈 7초 어드메이저 화웨이가 되냐고 왜? 저쪽 스타일이 바뀌는 자피니스 시스템 빵빵 서브 스토리 다양한 플레이 스포츠까지 이 사나이를 우고 울리는 최고의 드라마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명장을 플레이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는데 사장님이가 이렇게 진심인 줄은 다나카다오 바로 플레이 해봐야겠소 나무자 이곳에서 인생을 배우다 욕과 같이 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